부인이 왜 그러는 겁니까?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개입되어 확실하게 처벌했어 고개 빳빳이 들고 턱을 쳐들고 국민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한동훈 부인이 왜 그러는 겁니까? 부인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명품백수수 국민이 투표해서 확실하게 처벌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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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살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게이트 확실하게 처벌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턱을 쳐들고 국민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한동훈 확실하게 심판해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! 더불어민주당 화이팅! 국나 강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